니네 아빠도 석훈이도 청아열스대 대상도 전부 다 내꺼야. 은효야. 바꿔! 황교야. 왜 그래, 황교야. 그럼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해 주실 천서진 이사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악부분 공상 청아예고 3학년 노지아 초보미 성악부분 은상 유제니 어? 유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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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영예의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제 28회 청아예술제 하이라이트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 부분 대상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서울 은대 프리파스권이 걸려있는 청아예술제 성악부 대상 이사장님 호명해 주시죠. 베로나! 베로나! 네가 틀렸어 베로나!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뺏겨. 우리 아빠도 석훈이도 대상 드롭기도 청아예술제 성악부 대상 청아예술제 성악부 대상 내가 원하는 건 대상 드롭기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누구 이름이 써져 있든 쌤은 제 이름만 호명해 주시면 돼요. 베로나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아예술제 성악부 대상 이름만 호명해 주시면 돼요.